여기는 멍멍이입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멍멍이 산철입니다. 밥도 좀 주세요. 아니 이거 왜 찍는 거예요? 이거 지금. 예? 왜 찍었습니까? 찍으라고 해서. 집에서 보여서 너무. 형이 좀 살 빠진 것 같아요. 얼굴에. 좀 흰쌀해 보이세요? 네. 얼굴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. 형 머리 크다고 놀려가지고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체중에 비대하는 거잖아요. 뭐 70kg 나간 애가 100kg 나간 사람 머리 비대하면.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. 쓰러져. 그렇죠. 가볍운소. 청룡아. 청룡아. 목머리가 너 안 온다고. 엄청 탔던데. 모르는 줄 알았어요. 청룡이도 얼굴 보는 줄 알고. 네. 구조 구조 형이. 구조. 그리고. 자기. 닭치고. 허리. 못 쓰고. 그치. 주먹이 안 좋아져요. 흠. 야. 나도. 제가 이르실 테니까. 무릎 안 좋아져. 응. 어? 내가 떨어뜨렸는데. 엠비눈이 지금. 인터세트야. 맛있어서 별나오네